I like, doo-doo-doo-doo, you like, doo-doo-doo-doo, we like, doo-doo-doo-doo, we like, doo-doo-doo-doo. 사운드업, We are 프리스틴! 안녕하세요, 프리스틴입니다. 여기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타이틀곡 We Like라는 곡은요, 역동적인 멜로드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프리스틴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곡입니다. 뮤직비디오는 프리스틴만의 비밀스러운 파트를 준비를 하는데요, 각 멤버들의 캐릭터에 맞게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프리스틴이 파티를 진행하기까지의 모습을 색다르게 담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We Like의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러 왔어요. 저요 춤! 시작! 저요? 저요? 저 예뻐요? 삐, 삐 머리를 하고 잘하는 허탈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승범감 넘치게 진짜 삐퐁몰을 해봤어요. 왜요? 저는 양갈래 삐퐁몰을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독특한 삐퐁몰을 했어요.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번에 유행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쁘죠, 우리 은호 언니? 지금 귀엽다고 도리도리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맡은 캐릭터는 좀 조심성이 없는, 약간 실수가 잦은 그런 아이입니다. 자유분방함과 당당한 성격을 저 레나 식으로 한 번 표현해봤습니다. 자유분방함과 당당한 성격을 저 레나 식으로 한 번 표현해봤습니다. 포볼이요? 포볼이요래! 어린 셀럽인데 옷 되게 잘 입고 난 바쁜데 너를 만난 시간은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. 캔디랑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 역할을 맡았는데요. 제가 개인 씬 찍었을 때도 은호 언니랑 유아 언니가 뒤에서 케이크를 먹고 젤리빈도 던져주고 또 케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볼에 묻혔는데 제 볼에 묻혔는데 이 컨셉은 약간 섹시한데 알고 보면 허당인 캐릭터인데 정말 저 자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에 잘 노는 멤버들을 말리다가 나중에 제일 잘 노는 반장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고경 언니랑 둘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노래 파트가 있어서 노래방에서 찍었거든요.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막 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티얼즈를 열창을 하면서 오늘 모범생 일라입니다.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구로 들어가서 소품들을 막 꺼내서 노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저희가 오늘의 상자에 집어넣고 장난을 쳤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네 저희 프리스틴이 미니 2집 앨범 스쿨아웃으로 돌아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좋은 곡들 담아져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은 곡만큼 좋은 무대들도 꽉 차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